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3년 만에 30억을 번 슈퍼 개미의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의 투자 노하우가 녹여들어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수익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가고 3년 동안 무료 수익률이 6만 퍼센트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책의 저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수 끝에 대학에서 법학을 종목했고 서른 중반에야 고시공부를 포기하고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주식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5년에 여유자금 480만원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30억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는 KB 증권 투자왕 실전 투자 대회 1억 리그에서 421%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런 수익률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7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3년 만에 20억원을 번 주식 투자 비법 두 번째 진리처럼 믿는 주식 투자에 관한 명언 세 번째 주식 시장에서의 정보의 등급 네 번째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약속 다섯 번째 지면신문을 봐야 하는 이유 여섯 번째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일곱 번째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크게 베팅할 수 있다 이것들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20억원을 번 주식 투자 비법 그렇게 2015년 전 재산을 긁어모아 480만원을 마련하고 다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제 수익은 10억 3년 만에 20억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수익률에 놀랐지만 하루 12시간 일하는 하드코어 직군의 회사원이 투자 시간을 낸다는 것도 신기하더군요 저는 제대로 된 투자를 이제야 4년 주식 고수도 유명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저만의 비법이나 특별한 기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운이 좋았죠 다시 투자를 시작하며 훌륭한 주식 수승을 만나 많은 배웅을 얻을 수 있었고 주식 시장도 상승세를 탔으니까요 사실 제가 나눠준 비결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하지 마라 5거래일 안에 승부 나는 종목을 찾아라 이분은 특이한 게 단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뭔가 전세계적인 투자들이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는 안되고 단타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5거래일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5일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20억 원을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정말 진리처럼 믿는 주식 투자에 관한 명언 주식 투자에 관해 제가 진리처럼 여기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 후 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더랬죠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뉴스가 뜹니다 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때는 이미 이 뉴스가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대요 어떤 기업이 굉장히 어렵대요 모두가 아는 악재 이거는 오히려 좋은 호재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정보의 등급 보안 유지는 SNS가 대중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렵습니다 비밀 따위는 없다고 보시는 게 속 편합니다 A급 정보 천상계에서 얻는 정보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주가가 낮은 단계에서 살 수 있죠 B급 정보 CEO와 CFO에게 얻는 정보입니다 여전히 주가가 낮은 단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C급 정보 기타 C레벨에서 얻는 정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보가 심각하게 퍼집니다 D급 정보 본부장, 실장, 팀장급에게 얻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미 망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은 C급이나 D급 정보에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돈을 못 버는 거죠 진짜들은 A급이나 B급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애초부터 비밀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급과 B급은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약속 우리는 1년에 적어도 100% 이상 수익을 내야 부자의 끈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대출 없이 사려면 1년에 300% 이상은 수익 내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1. 팔기 쉬운 주식을 산다 2. 자신이 정한 손절 라인을 생명처럼 지킨다 3. 상한가는 내 것이 아니다 10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판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회전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타는 필연적으로 회전률이 높은데요 2015년에 제가 평균 창고 480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 회전률은 29.9만%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사고 파는 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1년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팔기 쉬운 주식을 산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정한 손절 라인을 생명처럼 지킨다 세 번째는 상한가는 내 것이 아니다 10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판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정말 잘 지켰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수익이 이제 높은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사고 파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회전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려 30만%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면신문을 봐야 하는 이유 왜 하필 지면신문일까요 하루에 쏟아지는 인터넷 기사가 모두 몇 건 정도 될까요 대략 어림잡아도 10만 건 이상일 겁니다 인터넷 매체로 등록된 언론사가 1만 곳 이곳에서 하루 10개만 써도 10만 개입니다 실제로 어떤 곳은 100개 이상을 써내니 그 이상의 신규 기사가 쏟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종이신문은 한정된 지면 탓에 인터넷 기사보다 훨씬 간결하고 핵심만 닮도록 편집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힌 주제들만 지면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요 즉 지면에 담긴 정치 한 꼭지 경제 한 꼭지, 문 한 꼭지 등등은 그날에 나온 수천, 수만 개의 기사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로 선택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지면 신문을 읽으면 모니터로 볼 때와는 달리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가지런하고 추약된 기사 속에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일면부터 논설명까지 모두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3,4개 지면 신문을 읽는데 2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는 면 신문 하나 보는데 10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파악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지면 신문을 보라는 거죠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말고 왜 그러냐면 종이 신문은 정말 한정된 지면 안에 정말 중요한 기사만 선별해서 편집을 하고 꼭 내용만 담아서 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신문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질 낮은 기사들도 억으로 쓴 기사 이런 것도 그냥 내보낸다는 거죠 왜? 조회수만 높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면 신문을 봐야지 정제된 정말 양질의 기사를 볼 수 있는 거지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뭐 가치 없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면으로 된 신문만 본다 그래서 지면으로 된 신문을 꼭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면으로 된 신문만 있는데 인터넷 신문과는 이런 느낌이 다르는데 정말 정말 양질의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인터넷 신문에 정말 자극성 기사들만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면으로 된 신문에 정말 가치 있는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뭐다? 호재다 그러나 분석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량을 실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저점 터치 전일인 25일 모든 악재 터짐 모두에게 알려진 악재는 뭐다? 호재다 전일인 25일 거래량 급감 매도와 매수 세력이 모두 소멸되고 있다는 뜻 그러므로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 4. 거기에 단 10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5천원에서 2천원으로 60% 하락 즉 과대 납부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초가의 비중을 크게 실었고요 결국 이날 AMI에서만 2천만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이런 철학 안에 몇 가지 기술적 분석들을 이분이 잘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재무제표 이런 걸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보시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한 예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AMI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역사적 저점을 터치했고 두 번째는 전일인 25일 모든 악재가 터졌다 그래서 모두에게 알려진 악재는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걸 본 거고 세 번째 전일인 25일 거래량이 급감했다 매도와 매수 세력이 모두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래서 다양성에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단 10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5천원에서 2천원으로 60%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본인은 이 AMI라는 종목을 통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기술적 분석을 몇 가지 이 책에 썼고 이 기술적 분석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조사도 공부를 하시는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크게 베팅할 수 있다 거래량 급감 플러스 은봉이 나온 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 거래량 감소폭이 클수록 은봉의 크기가 클수록 다음날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는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살 사람도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투심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조금만 몰려도 주가 상승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분석 방법이 없으면 베팅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매수할 때는 느낌 매매가 아니라 강력하게 매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온 거죠 거래량 급감과 은봉이 나오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 거래량 감소폭이 클수록 은봉이 크게 클수록 다음날 주가 상승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확실한 자기만의 투자 기술 투자 철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만 크게 내가 큰 돈을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지 어설프게 남의 얘기 듣고 이런가 보다 하면 크게 베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크게 베팅해야지 수익률도 크고 수익도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막의 성장읽기는 1년 365일 1일 1성장 성장의 할 책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 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읽기 구독해 주시고 조연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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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